9월 순교자 성월이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에다가 또 새 순교복자의 유해발견 소식까지 올해 순교자 성월은 정말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장 옥승만 신부와 올해 9월 순교자 성월 결산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교자 성월 시작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순교자 성월 바쁘게 보내실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올해도 아무래도 저희가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다 보니까 주요 행사들이 순교자 성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순교자 성월에 술래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의 동행이라는 주제 안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순교자 성월을 시작하는 9월 1일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로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9월 26일 날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의 동행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인원이지만 지속적으로 술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성지 술래가 세 차례 있었고 이번에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대건 신부님 치명순교일인 9월 16일 날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셨던 우퍼도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남터에 이르는 도보 술래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세남터에서 미사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인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행사인 9월의 동행 걷고 기부하기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래자 여권을 들고 술래를 하면서 이웃사랑 실천 기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사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매년 순교자 성월에 천주교 서울술래길 완주하신 분들한테 축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 9월 달에 저희가 천주교 서울술래길이 국제술래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규황청 승인이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술래길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술래길을 알릴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서울술래길을 걷고 또 그러한 모습 안에서 순교 성인들의 모습과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의미 안에서 이웃사랑실천기금을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액자를 해서 9월에 동행 걷고 기부하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래자 여권에 이렇게 도장을 다 찍으신 분 한해서 저희가 완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술래자 여권은 저희가 신부님께서 한 신부님께서 완주하신 것을 제가 훔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완주하시면 저희가 완주 축복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9년 9월 달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3천부를 발행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소진했고 완주하신 분들만 한 1,200명 정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는 코로나가 조금 심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소진되었고요. 그때는 약 1,000명 정도가 완주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코로나가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000부 다 소진되었고 이 중에 지금 9월 30일 현재 1,000여 명의 술래자들께서 완주를 하셨습니다. 제가 왜 9월 30일 현재라고 한 거는 저희가 이 여권을 10월 10일까지 받아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와서 주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축복장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술래자 여권이 동인할 정도로 완판이 되고요. 또 코로나19 전과 비교해서도 완주하신 분들 숫자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술래 열기가 뜨거운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적 목마름에 있는 신자들이 술래를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사회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해도 성가도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도 방구역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교리 공부라든지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상태 안에서 참다 참다 그러한 술래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순교자 성월 맞이해서 술래를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체 술래라든지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해서 술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까운 도심 속 술래길인 천주교 서울술래길 그리고 개인 또는 가족 단위 그리고 소규모 단위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천주교 서울술래길을 술래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완주자 이렇게 명단을 보면 이번 연도만 완주하신 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2019년도, 2020년도에 하셨던 분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완주하신 분들이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 꽤 계신 거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성지 사무실에 9월에 동행, 걷고 기부하기 행사를 언제 시작하냐 많은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런 술래를 통해서 그런 좋은 기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힘들고 지친 상황 안에서 이런 위로를 받고자 그리고 기쁨을 얻고자 이렇게 술래를 동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분들이 술래 맛을 조금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소소하게도 저희가 술래자 여권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기념품 그런 것을 매념 디자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주 여권과 기념품 그리고 축복장을 모으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술래자 여권을 저희들은 선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천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5천 원 이상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술래자 여권 세트를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 술래가 중심이 아니라 기부가 중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희가 주된 목적은 천주교 서술래길을 술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닮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술래자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부금이 이번에 백신 나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한마음한몸 운동본부에 기부가 됐습니다. 매년 기부처가 조금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올해 백신 나눔 운동에 기부하신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2년 이상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 안에 있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유한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인구의 한 10% 차지하는 사람들이 백신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민족주의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지내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고 저희 서울대 교구장님이신 염수정 주기교님께서는 우리 교구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앞장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에 의미를 담아서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을 비롯해서 저희 순교자 현영의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운동에 조금이나마 이웃사랑 실천기금을 봉헌을 하느면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통해서 교황청에 전달해 주면서 이러한 의미에 조금이나마 동참해서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의미 안에서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교자 성월 첫날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새 순교 복자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 윤지충, 권상현, 윤지헌 복자의 유해 발견 소식이었습니다. 순교자 현양 담당하고 계셔서 더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요.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103위 유해 중에서 그리고 124위 순교 복자 유해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모시고 있는 유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김선태 주교님이 전주교구 김선태 주교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이것을 유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화되고 세신하는 그리고 순교자 공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는 받는데요. 저 역시 이렇게 한국의 최초 순교자이신 윤지충, 바우루와 그리고 권상현 야구부 복자 그리고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윤지연, 프란치스코 복자 유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좀 더 순교자를 공경하고 현양하는 모습 안에서 내 자신을 순교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 바쳐 순교할 일은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순교 정신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오늘날의 순교란 어떤 것인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날의 순교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저희 부서에서 더필그림즈라는 그런 매거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오늘의 말씀이라는 주제 안에서 각국의 주교님과 추기경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질문에 맞는 그러한 분이 스리당카 콜롬보 대주교님이신 난지 추기경님의 그런 말씀이 가장 떠오릅니다. 난지 추기경님이 오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순교의 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하느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순교는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하면서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들의 그런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순교자 어원은 그런 그리스어인 마르뚜리아라는 언어인데 이거는 증언, 증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느님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추기경님이 생각하는 모습도 바로 그러한 삶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오늘날의 순교는 하느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오늘날의 순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웃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무국장 옥승만 신부님과 순교자 성월 결산해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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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